저같으면 5월달이나 벚꽃 피잖아 저기 완전 다 벚꽃이다 저기 쫙 앞이 비가 온다고 우리가 볼일을 안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용기를 해서 비가 와도 지금 운전하고 가니까 어때요? 벚꽃도 오고 여기 밑에 완전 난리인데? 진짜 이 부분 이따가 돌아올 때고 저 밑으로 갈 때 벚꽃길이 있어 그치 양쪽으로 거기는 엄청날거야 벚꽃일거야 엄청나게 필거야 보통 나 혼자 장행할때는 혼자보기 아까울 정도로 여기가 여기 찍어요 아 예쁘네 벚꽃이 난리 났어 우리는 여의도 벚꽃 성사람들은 그걸 보려고 갔는데 우리는 맨날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은 서로 가죠 옛날 대학교때도 학교 길이 보고 보셨던거 저쪽도 찍었죠 저쪽도 이쁘고 다 찍고 있어 이곳에 담아봤어요 한 번에 잘 전해주세요 우리 아기아기아기